제가 밥을 먹고 와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아미분들도 세상 지금 사회를 배모로 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부상식이 잘 뜯는 방법이 있어요 색감이 굉장히 이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어제 시상식이 있었던 날인데 두 번씩 해 주세요 단체 사진은 웃겼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막혔어요 끄림카메라로 찍은 건데 앨범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을 넘겨보거든요 이따 보면 어떻게 한숨이 보여요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뭐에다 주인 건데 근데 뭐 이 한 1,2분 정도 오지 않니 말을 해야 된다 근데 휴가 지내야 된다 공연 끝나고 정신없이 혹시 컨텐츠는 유예환이 됐어요 저에게는 시간대가 부위에 웃기게 됐어요 이 순간은 언제든 다시 찾아야 하나 틀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틀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 삼성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지금은 1,4백분이 1,4백분이 입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무시는 거 아닌가 아니다 1,4백분이 2,4백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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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4백분이 1,4백분이 3,4백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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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있는 우리 팬들이 지금 25초 1분 정도 이 시카고 공연을 끝나고 뭔가 약간 낯선 것 같습니다. 로고를 오랜만에 찍는 것 같고 그 시카고 공연을 그 시카고 공연을 다시 유효으로 가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